하윙 4일동안 헬스 안가서 살쪘어요 몸무게 미쳤 양배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계란이랑 섞어주고 붙여주고 뒤집기 실패 소스 뿌려서 냠냠 쿠키 먹고 우유 먹고 출근 홈케이스 크롬이 샀어요 점심에 짜장면 먹었어요 콜바셋에 가서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퇴근 4일만에 온 헬스장 진짜 하기 싫다 유산소 해주고 집가야지 집어서 스트레칭 해줬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